저 썼는데 내가 올스타 한 육백 구간부터 썼거든요 무패고 영 점 팔 사 그 다음에 일행행당 영 점 네명만 나가고 삼진은 한 일 점 삼 개죠 네 방어율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비싼 유형 수소가 웨인라이트 웨인라이트가 만원보다 비싸 거든요 스탯이 h9도 높고 클러치도 높고 더 좋은데 저도 웨인라이트 잘 썼어요 좋죠 근데 웨인라이트는 한 600점 때 후반 700 초반 때 두 번 연속 털려서 제가 팔았어요 그 이유는 구석이 너무 적어요 컨트롤은 나머지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은 웨인라이트도 들어온데 싱커 구석이 너무 안 나요 제가 선호하는 싱커가 원래 아직 허사의저가 안 나왔지만 허사의저 싱커 구석이 한 94 95 93 그 정도 거든요 근데 웨인라이트 싱커 구석이 너무 안 나와 이번에 돈소트 같은 경우에는 싱커 구석이 94 95 가 나와줘요 그리고 스크롤 볼이 진짜 더러워요 나머지 다 컨트롤도 훌륭하고 브레이크도 좋고 그래서 근데 단점은 빻다 잘 치는 사람한테는 깨면 안되고 고인물한테는 싸이영과 같이 떨궁을 버리고 아까 걔도 직구를 노렸는데 패스트 볼류로 노리면 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 스무공신이죠 던질 때는 인내심 갖고 던지고 근데 절대 한 5회 6회 이상 넘기면 안 돼요 떨궁이 적용되고 딱 보면 아 쟤는 떨궁 적응 못해 그러면 완봉 완투 가는 거고 조금 조금 커트를 당한다 보다 싶으면 바로 불펜으로 돌리셔야 되고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 돈소트 뿐만 아니라 제구력이 좋으면서 볼이 빠르지 않는 투수의 운영법이에요 여기까지